황태 떡국 끓이고 남은 육수물에 연두부를 넣고 들깨탕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 인데요 배추 입니다 배추 2장을 제가 총총 썰어 가지고 소금에 약간 절여 놓은 거거든요 이게 없을 시에는 그냥 연두부만 넣으셔도 됩니다 연두부 인데요 이 연두부는 순두부를 하셔도 되고 두부를 으깨 가지고 하셔도 되요 두부 종류는 다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같이 어 죽처럼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번 눌러 줄게요 끓어오르면 연두부 우깬 걸 같이 넣겠습니다 잘 풀어 주시면 되요 이거는 연두부가 300g 인데 순두부 긴거 하나에 400g 이더라구요 400g 을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들깨가루 6스푼 인데 수복이 6스푼 입니다 끓어오를 때까지 잘 풀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풀으셔 가지고 이게 한번 푹 끓어 올라야 되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집에 있는 팽이버섯이나 느타리버섯 뭐 이런거 대파 야채는 다 넣어 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다 넣으셔도 돼요 저는 팽이버섯을 준비했습니다 불을 좀 낮출게요 팽이버섯 표고버섯 넣으셔도 되고요 담백한 음식이어서 저는 청양은 안 넣겠습니다 부추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이러면 고소하고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황태 순두부들깨탕 한번 집에서 끓여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두부들깨탕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